TV 틀어놓고 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예뻐, 예뻐. 아, 귀여워. 용규 씨, 귀여워. 약간 노바처럼 보이기도 해. 노바요? 카사 노바? 잘 됐네요.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배원 어디 갔어? 야, 배원 어디 갔냐? 야, 배원은 건반이. 어디래? 어디래고 놔요? 도망갔어. 출근하셔야죠. 이사했거든? 블라디보스토리 아파트 주민들 떡볶아야돼, 지금. 성은이 아니야? 유성아, 루머, 루머 장전해라. 성은이 목격했어. 남자친구. 야, 주성아! 성은이 봤지? 남자친구가 이거 봤어. 유성아, 앵규 저번에 28,000원 꺼갔잖아. 아직 안 갚았어? 저 주성이한테 줘. 네, 알겠어. 파이팅. 아 하하하하하